카자흐스탄에서 발행한 단군주화를 기념으로 해서 단군왕검님에 대해서 속속들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단군왕검님이 누구시고 어떤 때 분이셨고 또 어떤 유적과 유물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단군왕검님 특집이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단군왕검님의 유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마리산 참성단입니다 그리고 삼낭성이죠 저는 삼낭성이라는 건 제가 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아 못 들어보셨어요? 이 참성단 근처에 삼낭성이 지어져 있어요 가보셨죠 거기도 그러니까 성인가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돌로 이렇게 쌓아진 말리장성처럼 이렇게 성이 이렇게 있나요? 네 이제 산성인데 아 산성처럼 네 산성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지금 그 입구 부분만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근데 일단은 단군왕검 호칭 자체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검이라는 건 아까 전에도 박씨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왕검들이 여러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왕검은 어떤 부족을 통치하는 그 다스리던 군장을 뜻하기 때문에 통치자로서의 그런 성격이 강하고요 근데 앞에 붙은 단군이라는 거는 제사를 주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고대 정치나 고대인 통치자의 형태를 보면 제정일치사회였다 실제로 국가를 통치하는 권력을 가지신 분이 제사도 주관을 했다 그런 성인의 위격을 가지고 있었다 동시에도 환당국에도 보시면은 단군왕검께서는 반드시 천재를 주관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반드시 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하늘의 뜻을 이제 내려받는 그것을 주관을 하시고 그것을 이끄셨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관한 유적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하는 지금으로부터 4300여 년 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대홍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수하면 떠올리는 게 서양의 노아의 방주 네 떠올리는데 중국의 군연홍수도 그만큼 유명합니다 그때가 이제 거의 뭐 비슷한 시기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도 대홍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대홍수가 크게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다스리시기 위해서 단군왕검께서 지금의 강화도 마리산이죠 강화도 마리산 꼭대기에 참성단을 쌓으시고는 천재를 올리십니다 천재를 올리시면서 홍수를 다스리는 그런 이제 지혜 그런 것들을 받아내리고 실제로 홍수를 이제 성공적으로 다스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참성단은 단군왕검 초대 단군왕검 때 지어져서 4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유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이후에도 많이 재를 지내고 그런 이제 성역으로서 자리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고려사 지리지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마리산이 있다 마리산이 있고 그 산 정상에 참성단이 있는데 세상의 전화길 단군 제천단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단군 제천단 단군이 천재를 지내던 단이 거기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고려사 지리지에서 하고요 그리고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똑같이 참성단이 있는데 위로는 모지고 아래는 둥글다 이렇게 나옵니다 천원지방이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리고 조선의 단군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석단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석단 돌 석단이다 그리고 산기슭에 재궁이 있다라고 해서 그 재를 지냈던 사람들이 있었던 궁이 있었나 봐요 재궁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흔적은 최근에 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려사라든지 또는 조선의 세종실로 지리지에도 나오지만 또 이게 단군세계에는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단군세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때 큰 홍수가 일어났었고 그때 이제 제위 51년에 왕건께서 운사배달신에게 명하여 혈구에 삼낭성을 건설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리산에 제천단을 쌓게 하시니 지금의 참성단이 그것이다 라고 해서 이때 단군왕건께서 누구를 시켜서 이걸 쌓았냐라고 했을 때 운사배달신이에요 운사배달신 근데 지금은 그 밑에 삼낭성을 지은 사람이 거기에 가보시면 단군의 새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삼낭이라고 하니까 마치 세 명의 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실제 지금은 적혀있는 게 뭐라고 돼 있냐면 일명 정족산성이라고 하는데 성을 쌓은 연대는 확실치 않다 근데 단군이 새 아들에게 성을 쌓게 해서 이름을 삼낭성이라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단군의 새 아들이 나옵니다 단군의 새 아들이 나오는데 부소, 부여, 부여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세 아들이 이렇게 쌓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삼낭성이라든지 마리산 참성단은요 8천명? 맞아요? 8천명을 동원해가지고 쌓았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강화도 마리산에 가서 볼 수 있는 이 참성단은 제위 51년이라고 했으니까 2283년 그렇죠 그럼 2283년이면 지금이 2017년이니까 땡 이리 올라가면 땡 4,300년 4,300년 정말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참성단은 그 돌은 4,300년 전에 쌓은 재단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놀라운데요 저 두 번 가봤는데 4,300년 전 돌도 있고 조선시대에 돌도 있고 고루시대에 돌도 있고 보수를 하면서? 그렇죠 보수했다는 내용이 나오니까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때 시기 5년 전에 그 9년 홍수가 일어나요 2888년으로 나오는데 그때 일어나서 그런 홍수 와중에 이제 그걸 다스리기 시기 위해 참성단을 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삼낭성을 이제 새 아들에게 시켜서 이제 쌓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새 아들이 이제 등장을 하시죠 부소, 부, 부여 근데 이제 한 명이 더 있으십니다 아들 분이 부루 부루 태자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부루가 가장 마다들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장남은 안 시킨 거예요 삼낭성을 쌓는데 빼놓고 네 장남은 뭐 다른 일을 지키셨을 수도 있고 근데 뭐 단순히 새 아들을 시켜서 쌓았다고 해서 삼낭성이라고 이름을 지으셨을까 좀 그것은 의문이고요 실제로는 뭐 낭가의 맥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제 건지려고 했었던 그런 무리들을 재생랑이라고도 했고 화랑할 때 네 그 화랑의 맥이 바로 낭가의 맥이죠 낭도들을 삼낭이라고도 했다라는 게 환단곡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달국 때는 삼낭이 있었고 화랑도 그 삼낭의 후예라는 거죠 그런 이제 의미에서 봤을 때는 아 낭도들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 삼낭성이라는 것이 부소, 부, 부여라는 그 단군왕검의 새 아들의 이름을 합쳐서 삼낭이라는 것이 아니라 화랑, 낭가의 맥을 이은 그런 의미에서의 삼낭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데 부소산성 또 남해에 보면 부소암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부소산성이라고 했을 때는 부소라는 것은 단군왕검의 아들 아들의 이름을 따서 부소산성이라고 네이밍한 것이 맞는데 오히려 지금은 부소산이라는 것은 소나무가 많다 그렇게 해서 일본식 사관을 차용해서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 그 부여에 가보시면요 충남 부여 말씀하시는죠 부여에 가장 가볼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낙하암이 있고 또 부소산성이 있어요 부소산성 그래서 여기에 가보시면 부소산이 있고 이 부소산에 이제 부소산성이 있는데요 이 부소에 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식으로 보면 이게 소라는 것을 소나무로 해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소나무가 많아서 부소산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은 실제 부소라는 것이 단군의 네 아들 중에서 첫째가 부르고 막내가 부여고 그리고 부소와 부우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부소에 부소를 따는 것이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남해에도 보면 부소암이라고 있거든요 이건 진짜 가보시면 엄청 큰 바위가 있습니다 엄청 커요 엄청 큽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위를 가지고 두 가지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진시황의 장자인 부소다 그 유배가 되어서 살았다라는 전설과 단군의 셋째 아들 부소가 방황하다 이곳에서 천일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또 설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진시황의 아들이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남해까지 와서 유배를 와서 살았다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단군의 아들인 부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진시황 아들 부소는 장자잖아요 진시황의 아들 이름도 부소였습니까 네 부소인데 그 누구죠 호해를 꼬집혀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한 그 간신 누군가요 음 음 이라는데요 갑자기 기억이 안 떨어졌네요 부소가 진시황의 아들인 장남이 부소인데 부소가 남해까지 왔다는 것은 사실 얘기가 안 되죠 진시황이 간신 조고한테 속아가가지고 태자로 삼한 부소를 갖다가 장성 쌓는 그쪽으로 보내버려요 몽염 장군하고 같이 장성 쌓으면서 북방 흉로를 갖다가 데뷔하라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남해에 올 일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방금 우리 박씨님이 얘기한 것처럼 단군왕검의 아들로 보는 것이 맞다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부소하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부시돌 부시돌 부시돌이 단군왕검의 아들님이 부소에서 기원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런 불의 문화를 여셨다는 거죠 보통 부시돌 하면 이렇게 돌을 돌끼리 부딪혀서 불을 내잖아요 근데 배달국 때부터 고시 씨가 계셨어요 농사나 이렇게 이제 먹고 사는 법을 알려주신 그런 고시 씨의 법을 이어서 단군왕검의 아들이신 부소께서 불의 문화를 여셨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들으면은 아유 부시돌 있는데 부소 이렇게 해서 뭐 말 맞추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은 아 정말 불의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됐구나 라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하튼 우리나라 책에는 이 불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 자체를 전해드립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이 기원사에서 기록되어 있고 또 기원사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단군의 이 뭐라 그래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자식들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또 자제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자제분은 둘 다 좀 그런데 왕자들 네 왕자 아 그렇네요 왕자들 우리 당군왕검님의 왕자들에 대해서 교원사에서 어떤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이런 이제 왕자님들 당군의 자제분들 이분들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다 역할을 하셨어요 각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유추해 보더라도 당군왕검은 신하가 아니다 실존을 하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첫째 태자가 부루태자입니다 부루태자 네 부루태자 부루태자는 뭐 군연홍수에 얽힌 얘기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그 왕위를 이어서 이대의 당군으로 즉위를 하시는 분이죠 네 그거는 조금 있다가 군연홍수 다룰 때 좀 더 이제 소상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부소 같은 분은 이제 부뢰문화를 여셨다라고도 알려져 있고 그리고 막내 부여가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부여하면은 나라 이름으로 주로 알고 있었거든요 북부여 동부여 남부여 서부여 근데 사실은 그 모든 부여의 그 뿌리 근원이 바로 이 이제 막내 아드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여가 어떤 분이셨냐 이제 살펴보면은 당군조선 초기 때부터 부여라는 나라가 따로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 막내 아들 분이 이 나라를 경영을 하셨던 거죠 당군조선이 천자국으로 있으니까 제후의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다스리시다가 주로 국경지대에서 국방을 맡았다라는 것이 규원사에 나옵니다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군사력을 가지고 계셨고 나라를 경영을 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부여라는 막내 아들 분이 좀 영웅적인 기질이 강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여의 정신을 다시 우리가 이어서 다시 나라를 세운다 그리고 당군의 정신을 다시 일으킨다라고 해서 북부여도 세워지고 나중에 백제가 망했을 때도 우리는 부여의 정신으로 다시 일어나겠다 하면서 부흥운동을 일으키면서 결국에는 남부여로 국호를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 부여의 정신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남부여의 세력들이 일본으로도 넘어가고 서부여의 그런 세력들이 저기 동유럽까지도 넘어가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부여는 굉장히 좀 치우천왕 같은 분이 아니셨나 이런 추측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당군왕검님의 왕자, 왕자들의 역할 그리고 그 중에 막내 아들 부여가 나중에 부여의 시주가 되었다는 그런 설명까지 해주셨고요 그 중에서 당군의 장남, 초대 당군왕검의 장남인 부루가 2대 당군이 됩니다 부루 단군이죠, 2대 당군이죠 이 2대 당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시죠 네, 그 부루 단군님, 부루 단군님은 태자로 때부터 활약을 하셨던 분이세요 왜냐하면 아까 참성단 말씀을 드렸듯이 그때 대대적인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성단을 쌓아서 재르지 내서 그렇게 홍수를 다스렸지만 중국은 그 9년 홍수라고 알려져 있죠 요인금 때부터 심각한 그 홍수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순임금 때도 홍수가 굉장히 심각해서 재난 상황이었어요 그것을 계속해서 해결하지 못했죠 그런 상황에서 홍수를 다스리는 법을 당군왕검께서 태자부루를 보내시는 거예요 네가 가서 그것을 전수해줘라, 그것을 해결해줘라 이렇게 파견을 하십니다 그때 중국의 상황은 어땠냐면 우임금의 아버지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곤이라고 곤? 네, 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원래 그분이 치수 사업을 하셨어요 물을 다스리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계속해서 실패를 해서 결국에는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 아버지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우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홍수를 다스리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거듭 실패를 하게 됩니다 당군왕검께서 태자부루를 딱 보내셔가지고는 순임금이 보낸 사공과 도산이라는 곳에서 만나게 하셔요 오행치수지법이라고 해서 오행으로서 물을 다스리는 법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런 신교의 가르침이겠죠 천재를 지내서 받아내린 지혜니까 그래서 그 오행치수지법을 받아서 결국에는 물을 다스립니다 9년 홍수가 끝난 것이 뭐냐면 당군왕검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동방의 천자국에서 건너온 가르침으로 인해서 9년 홍수를 벗어나게 됐는데 중국은 이것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지 않죠 역시나 왜곡을 하게 됩니다 5월 춘추라는 그 문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꿈의 창수사자라 칭하면서 어떤 사람이 왔다 현몽을 꿨다 현몽을 꿨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책을 받았는데 거기서 오행을 다스리는 그런 이치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적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역사의 실존 인물을 통해서 받았던 그 가르침 그것을 이제 전수받았다는 사실을 꿈에서 뭔가 본 것으로 꿈에서 자신이 이제 깨달은 것으로 이제 왜곡을 시켜놓은 거죠 그렇죠 거기서 현이의 창수사자라고 칭했어요 현이 현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냐면 동의족이라는 얘기죠 현이 이족이에요 현이의 창수사자라고 칭하면서 꿈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신서가 있으니 재개하고 목욕재개하고 이를 내어보라고 해서 이제 우가 그 신서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실제 있었던 역사가 아니라 꿈에서 받았다라는 쪽으로 왜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 왜곡이 다른 문헌에도 어떻게 나오냐면 송미자세가 홍범 구주편을 보면 우가 치수를 맡았는데 하늘이 우에게 홍범 구주 등을 내려 치수에 성공하게 하셨다 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뭐냐면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이 바로 우에게 뭔가를 내려줬다는 거예요 이 하늘이 뭐냐면은 바로 창수사자고 이 창수사자가 브루테자 브루테자라는 거죠 실제로 브루테자에게서 받았는데 이걸 하늘에게서 받았다 또는 꿈에서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왜곡이 되어서 숨겨놓는다는 거죠 실제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게 근데 이게 조선상고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왜 꿈의 창수사자를 만났다고 하였는가 이게 단재 신채호 선생님 말씀이죠 신성을 장식하여 사실을 신화한 것으로 하는 것은 상고에는 흔히 있었던 일이다 흔히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 어떤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 그게 어떤 영웅적이고 어떤 그런 게 있으면은 그거를 신화적인 묘미를 가미한다는 것은 아주 뭐 흔하게 있는 일이다 흔하게 있는 일이긴 하지만 실제 역사를 꿈속의 일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 누구한테 어떤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록이 몇 군데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5월 춘추, 역대 신선통감, 응제시주, 세종실록, 동국여지승남, 동사강목, 묵자 이렇게 많은 분원들의 부르테자에 관한 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르테자는 누굽니까? 당군안검의 장남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의 사학계에서는 당군안검을 신화시하기 때문에 당군안검은 아들이 있다 그리고 그게 중국의 어떤 그거와 이렇게 해서 실제로 뭘 제공했다 이런 기록이 알려지길 바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디 교과서에 나오나요 어디 나오나요 아무데도 나오질 않아요 아무데도 나오지 않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는 남아있습니다 부르단군께서 이거 부르단지 이거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꼭 부르단지라고 부르지 않더라도 집에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이렇게 해서 쌀단지를 이렇게 놔두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 보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부르단지라고 부르면서 할머니가 여기에다가 아 그래요? 네 물을 정한수 올려놓고 기도하고 음식도 없고 제가 그걸 실제로 봤습니다 부르단지가 바로 그렇죠 그렇죠 부르에서 연원한 것이다 부르에서 유래한 것이다 부르태자께서 이어가지고 2대 당군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부르단군께서 또 당군한 것만큼 굉장히 이제 존경을 받던 분이셨어요 부르단군께서 붕어하시고는 어떤 기록이 있냐면 붕어를 하셨는데 지상에는 산짐승이 때를 지어 산 위에서 울부짖고 만 백성이 목 놓아 통곡하였다 그만큼 그분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집안에 재단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제사상이죠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핵곡식 같은 곡식을 항아리에 그릇 같은 데 담아서 재단이 올려놓습니다 부르단군을 기린다고 해서 부르단지라고 해서 지금 뭐 요즘에도 시골 같은 데 가보면은 이제 부르단지를 그대로 모셔놓는 곳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르단지를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계율을 내려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업주가리라고도 하는데요 부르단지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업으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계율을 내려받고 따라서 이제 그것을 행한다는 거죠 이것을 봤을 때는 일종의 그런 신교 문화를 아주 잘 보여주는 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재래지내고 이런 질문 많이 들으셨나 업주가리하고 어쭈구리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어쭈구리? 관계 없습니까? 어쭈구리 이상하네요 어쭈구리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부르단군이 돌아가셨을 때 그 이후에 이제 부르단지라는 풍습이 나왔지만 단군왕검 초대 단군왕검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풍속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이어서 말씀드린다면 단기 93년 BC 2241년 3월 15일 3월 15일에 단군왕검께서 붕어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돌아가시면 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 장사를 진행하게 되는 모든 백성들이 부모를 잃은 듯 슬퍼하셨다 슬퍼하였고 단기를 받들어 아침 저녁으로 모여 앉아 경배하여 항상 단군왕검의 덕을 가슴에 품고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단기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초대 단군왕검을 추모하여서 만든 조기가 있어요 아 네 깃발 깃발이 있으면 플래그 요즘에는 조기면 반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단기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단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댕기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아 댕기머리 할 때 네 댕기머리라고 하는데 원래 단기라고 하는 것이 단군할 때 쓰는 상나무 단자에다가 빌기자래요 그래서 댕기라고 하는 것은 원래 단군사당에 가서 빌었다는 표시인데 이것이 나중에 돼서 댕기머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머리 아시죠? 댕기머리 뒤로 땋는 의자들이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어지는 풍속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게 단동시푼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동시푼은 단군왕검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건데 이게 이제 일종의 왕족들의 교육 방식이었다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곤지곤지 해보셨죠? 해봤죠 네 그러니까 보통 어린아이들은 머리 좋아진다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데 아 하늘은 건이고 땅은 곤이다 라고 해서 땅의 이치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그리고 뭐 도리도리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이제 좌우로 흔들면서 하는 동작이 있는데 세상에 이치라는 게 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살펴라 그것을 그런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제 어린아이들 때부터 가르치는 건데 누가 보면 돼요? 네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어렸을 때 보면은 곤지곤지 잼잼 뭐 이런 거 짝짝꿍 짝짝꿍 짝짝꿍은 무슨 뜻인가요? 짝짝꿍은 이제 두 손바닥 마주치면서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깍꿍 할 때 이제 깨달아라 궁을 깨달아라 이게 사실 굉장히 심오한 거예요 궁이라는 게 이거는 뭐 활궁자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 동의족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문양 중에서도 보면 이 궁이라는 거를 두 개를 뒤로 하면은 아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하면은 또 원십자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어떤 우리 문화의 상징으로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알아봐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자 들어간 것도 있어요 부라부라 그렇죠 부라부라라고 해서 불은 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아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면서 무궁무진한 그런 생명력을 가져라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에게 심오한 거를 심오한 철학을 가르쳤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알든 모르든 간에 그렇죠 가르친 거 아니까 생각합니다 이대 부르 단군께서 남겨주시고 또 단군 조선시대 때 있었으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풍습 몇 가지 알아봤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는 자제분들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단군왕검의 부인을 한번 알아보죠 우리 왕호대시죠 한번 요새 드라마를 하고 있네요 하백의 신부 하백이라는 드라마 지금 tvn에서 하고 있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안 봅니다 안 본다는 거? 제가 드라마 도깨비 이후에 드라마 시작한 드라마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거는 첫 해부터 무슨 혹평이 심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어린이들이 좋아한다고 아 약간 판타지 물인가? 판타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일단 우선 이 하백여가 물의 신 메인 상징이 물이죠 그렇죠 물의 신이 하백이죠 그 하백의 따님이라는 거예요 물의 신인데 이 물의 신이 어디서부터 유래가 되냐면 이 천해를 감독하는 물의 신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게 이제 태백일사에 보면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 태백일사에 나왔던 우리 천해를 다스렸던 물을 감독하는 어떤 그런 신 또는 물을 감독하는 벼슬 이런 걸 했던 사람이 중국으로 또 가기 때문에 중국 신화에서도 중국 신화에서도 하백이 나와요 하백이 나오는데 우리 쪽에서 보면은 태백일사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백은 천하 사람으로 나반의 후손이다 아반과 나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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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해서 천신께서 용왕에게 명하여 하백을 용궁으로 불러 사해의 모든 신을 주제하게 하셨다라고 해서 사해의 모든 신을 주제하는 것이 바로 하백의 그런 역할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백은 천하를 감독하는 물의 신으로서 인류가 태어난 지구 어머니 자궁 천해를 지키는 그런 벼슬이었는데요 이 벼슬에서 쭉 내려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삼성기를 보면 단군 왕건께서 비서갑에 사는 하백의 따님을 맞이하여 황후로 삼았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그 하백녀에게 누에치기를 관장케 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백이라는 것은 어떻게 물을 다스리는 그런 관직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격화됐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하백녀라는 구절이 굉장히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단군 왕검의 황후로서 하백녀도 있지만 고주몽 그 고구려의 시조대신은 고주몽도 하백의 자손으로 나옵니다 삼국 유사죠 삼국 유사에서는 주몽의 어머니는 유화부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유화부인은 바로 나는 하백의 딸이다 그리고 이름은 유하이다 이렇게 밝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백녀가 누군가 하백녀를 그전에는 동일인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기상으로도 안 맞는 거죠 단군 왕검의 왕후와 고구려 시조대는 고주몽의 어머니는 분명히 다른 분이기 때문에 하백을 이제 물의 신 그리고 물을 관장하는 어떤 관직명으로 보는 게 더 합당할 것 같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백 가문의 딸이다 그래서 이제 왕가의 시지 보는 그런 가문 명문가라고 하죠 그런 쪽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보네요 어떻게 보면 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을 관장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광개토 태양비 저번에 저희가 한번 집중 조명을 했었는데 거기에도 고주몽의 어머니를 이렇게 새겨놨더라고요 모하백여랑 그게 뭐냐면 어머니가 하백년대 하백녀 하백년대 그 뒤에 낭도랑자가 붙어있어요 고주몽의 어머니는 하백녀이면서도 동시에 여랑이 아니었나 이런 이제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모두르 비문이라고요 거기에는 하백의 자손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추모왕이 하백의 자손이고 1월 지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백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또 나옵니다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삼군교사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르와 하백이 동시에 나오는 그런 문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군기의 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단군기에 말하기를 단군의 부인이 하백 가문의 딸이고 낳은 아들이 부르다라고 하는 기록이 삼군교사에도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삼군교사에 하백 가문이다 또는 부르다 낳은 아들이 부르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것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단군의 아들과 단군의 부인과 그리고 이런 것을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백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제는 내각으로 들어갑니다 자 초대 단군왕검님의 신하 특히 그분들 중에 팽우라는 분 어떤 분이신지 한번 밝혀주시죠 먼저 여러 신하들을 한번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팽우도 한번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뭐 삼성기 상이라든지 단군 세기를 보면요 여러 신하들에게 무엇을 맡겼는가 우리 지금 보면 뭐 이제 뭐 건축 국토부 장관 문화부 장관 문체부 장관 장관들을 임명을 한 거예요 네 자 그걸 보면 단군 세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단군 성조께서 어명을 내려 팽우에게 토지를 개척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조에게 궁시를 짓게 하시고 그리고 신지에게 글자를 만들게 하셨다 기성에게 의약을 베풀게 하시고 나흘에게 호적을 관장하게 하시고 희에게 괴설을 주관하게 하시고 우에게 병마를 담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단군 세기고요 단군 세기에는 고시 씨가 빠졌어요 삼성기 상에는 고시 씨가 나오는데 그래서 고시에게는 농사를 맡기게 하셨다라고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시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고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시래 고시래 아시죠 산에 가서 산에 가서 이제 음식 또는 이제 벌초하러 가서 음식 먹기 전에 음식을 던지면서 고시래 이렇게 하면서 산신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어떤 그런 걸로 알려져 있죠 네 대구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고시래는 그 말 그대로 고시에게 예를 표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고시 씨 자체가 이름이기도 하고 관직 이름이기도 하고 아 이름이기도 하고 이름이 관직이 되고 그가 속한 집안의 이름이기도 하고 고대에는 그게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꼭 어느 한 곳으로 딱 규정 지는 건 맞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고시 씨는 배달곡 시 때부터 농사를 관장하는 그런 자리로서 세습을 했다고 하는데요 쉽게 우리로 풀자면 농림부 장관이에요 농사를 주관하시고 그런 농사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고시래 고시래 하면서 고시 씨에게 예를 표한다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단군의 신하였다 초대 단군왕검의 신하 중에 고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삼림이 산에 가서 해소한다고 하는데 실제 산보다는 농사를 담당한 장관이었기 때문에 들에서 들일을 하기 전에 하다가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때 밥 한 숟갈 떠서 던지면서 고시래 고시래 많이 했죠 제가 이제 농사를 짓지 않은 도시인이었기 때문에 논반일을 하다는 것이 요즘에 논반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데가 극히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 가서 하는 걸로 많이 변형되고 하는데 성별을 가거나 실질적으로는 논반일을 하던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도 몽골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남아있어요 저번에도 몽골 다큐를 하는데 거기 나와서 고시래라고 하진 않지만 세 번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뿌리는 걸 하거든요 그런 풍습이 지금 몽골에도 남아있고 저 남미 쪽으로 가도 고시래 풍습이 남아있습니다 제 후배의 여친이 몽골 사람입니다 그게 있는지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때 한번 확인하고 다음 파케에 한번 얘기해 주시죠 울릉도 원주민 2탄 한국말 할 줄 알 쓰나 봐요 잘해요 완전 네이티브급으로 잘해요 여러 신화 중에서 고시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성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조에게는 궁시를 짓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궁실, 궁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건축이죠 건축으로 맡으신 거죠 그런데 단군세기에 성조에게 궁시를 짓게 했다고 하는데 이런 건축업무를 관장했던 성조가 이제 나중에 풍습으로 신으로 이렇게 남는 게 뭐냐면 바로 성조대신이에요 성조신, 성주프리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집을 지을 때 상양식이라는 걸 하는데 그때 그 상양신을 성조라고 합니다 성조나 또는 성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로 남아있고 그리고 뭐 신화가 이제 신지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팽우 팽우 팽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군 성조께서 어명을 내려 이 팽우에게 토지를 개척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토지를 개척하게 한 적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홍수가 났을 때 아까 말씀드린 홍수가 났잖아요 BC 2284년 정사년에 홍수가 났는데 이 풍백 팽우에게 명해가지고 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물을 다스리게 하는 치수사업을 하게 합니다 그다음에 또 높은 산과 큰 하천을 잘 정리하게 해요 그러니까 산과 하천을 정리하는 역할도 하고 치수사업도 하는 굉장히 큰 역할을 팽우가 한 것 같아요 토목과시네 토목과 그렇죠 건축가는 아니고 건축가는 성조신?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얘기 들으면서 정말 조금 깜짝 놀라는 게 이 4000년 전 우리 단군왕검이라는 왕조에 여사님부터 아드님부터 이 내가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왕조실록을 보고 기록이 민족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정말 이 단군세기나 환당고기를 통해서도 야 정말 기록을 정말 디테일하게 해놓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깜짝 놀라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기록들이 단군의 자식들 자제분들 그리고 단군의 부인 그리고 단군의 신하 이 기록들이 환당고기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냐 이거예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팽호 같은 경우도 보면 구체적인 그런 치적들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다른 책에도? 그럼요 17세기에 보면 홍만종의 동국역대 총목 이런 데 보면 팽호에게 명해서 국내 산천을 다스렸다 조선 중기에 이미 팽호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단군의 신하인 팽호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단군세기와도 완전히 동일한 그런 문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팽호에게 명해서 국내 산천을 다스리게 하고 백성들의 거처를 정하게 했다 이거는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본기 통남이라고 여기에 보면 나오는데 똑같은 기록이죠 단군의 신하가 팽호고 그리고 여기는 또 부루태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록들이 없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단군의 어떤 이야기 그때 당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좀 아쉬운 면입니다 네 아 대단한 기록인 것 같습니다 자 팽호 팽호? 팽호? 팽호 또는 팽우 팽호가 맞는 것 같네요 많이 나오니까요 팽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단군왕검님께서 돌아가실 때 돌아가실 때 우리가 흔히 임금님이 돌아가실 때는 붕어라고 하죠 붕어 네 지금은 가만히 있어봐 붕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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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 붕어 아 근데 말하고요 재밌네요 이상하네 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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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네 지금은 이제 어천절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어천 문화부 장관이 참석을 했다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참석한 것을 문제시 삼는다? 그렇죠 참석을 하거나 축사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그거에 뭔가 동조하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데 아니 단군 어천절에 그러면 서울시장도 참여하고 문화부 장관도 참여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죠 네 완전히 그 국조와 뿌리를 잃어버려 가지고 그 어천이라는 자체 말 자체를 모르더라고 생소하겠죠 사실 어천이 뭐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참 익숙한데요 네 임금이나 황제가 하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어천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 단군세기에는 단군안검을 붕이라고 나옵니다 붕 황제가 돌아가셨을 때를 한자로 표시할 때 붕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붕어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걸 지금은 기려서 이제 어천절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에도 어천절 때 한번 가봐야죠 네 자 이 단군안검의 어천에 대해서는 이 어천에 대한 기록도 그대로 남아있나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네 뭐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경자년 3월 15일에 아사달에 들어가서 신으로 변하였다 이건 신단신기에 나오는 것이고 네 이 환단국에 보면 표현이 멋지네요 네 네 신으로 변하여 하늘에 오르니 참 멋진 표현인데 뭐 단기 93년에 단기 93년 지금으로 BC 2241년인데요 3월 15일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3월 15일이 어천절이 되는 거에요 날짜도 정확하게 네 그때 단군안검께서 봉정이라는 곳에서 붕어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사를 지냈다 참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단군안검께서 중국 역사와 관계된 부분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요순선양 그러니까 요순선양이라는 것은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정권을 순조롭게 이항했다 라는 뜻이죠 요순선양이라는 것은? 음 그게 아니고 선양이라는 것은 네 그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덕이 있는 사람에게 세습을 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덕이 있는 사람에게 왕권을 물려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단군안검 시절이 요임금과도 관련이 있고 순임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요임금에서 순임금으로 어떻게 왕위가 이항이 됐고 그리고 단군안검과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네 네 네 그것을 이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왕권을 계승한 그 배경은 어떤지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먼저 요거 사망관경 본기 번안세가를 잠깐 볼게요 네 네 거기에 보면 단군왕검 때는 당요와 같은 때인데 네 네 뭐 여고동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요의 덕이 갈수록 쇠하여 영토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아 레임덕이 왔구만 그렇죠 그렇죠 요의 덕이 갈수록 쇠했다는 거예요 이에 단군왕검 천왕께서 우순에게 명령을 하여서 영토를 나누어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군사를 보내 주둔시키셨다 그리고 우순과 함께 당요를 정벌할 것을 언약하시니 요임금이 힘에 굴복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요임금이 힘에 굴복하고 순에게 의탁하여 목숨을 보존하고자 나라를 넘겼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를 덕이 있는 사람이 그냥 넘긴 게 아니라 힘에 굴복했다는 거예요 순임금 순에게 굴복을 해서 목숨을 보존하고자 나라를 넘겼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요순시대 요순선양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국 문헌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요임금에서 순으로 넘어가게 된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단군왕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헌들을 보면 순자라든지 또는 한비자 한비자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순이 요를 협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고대 사서인 죽서기념을 보면 순이 요를 가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괄지서라고 하는 곳은 또 죽서기념을 인용을 해서 요가 먼저 순에게 연금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당의 유직이라는 사람이 쓴 사통이라는 곳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순이 요를 내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사기정의라고 하는 곳에서는 요의 덕이 쇄해지자 순이 가둔바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환당국이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의 덕이 쇄해졌다 이게 이제 환당국에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요의 덕이 갈수록 쇄해졌다라고 나오잖아요 갈수록 쇄해져서 이때는 뭐냐면 요가 순에게 힘에 굴복했다라고 나오는데 그거 자체가 뭐냐면 여기서는 전부 이제 순이 요를 가뒀다 협박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내용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요순선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렇게 약간 로맨틱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사실이다 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동순 망질 사근동우라는 구절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약간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볼 때는 당군왕검께서 요임금과 순임금의 어떤 왕권을 정리해주는 이런 입장에 당군왕검님께서 계셨다고 한다면 뭐 사근동우라는 것은 쉽게 해석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논쟁이 있는지 잠깐 알려주시죠 네 일단 이제 동순 망질 사근동우 이 구절은 뭐냐면 서경에 나옵니다 중국의 이제 4대 4서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 구절을 풀이를 해보면 순임금이 동쪽 지역을 순수하여 태산에 이르러 제사를 지내고 산천을 바라보며 차례대로 제사한 뒤 마침내 동방의 천자를 찾아뵈었다라고 한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순임금이 왕위를 차지를 했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왕들의 세계에도 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 위에는 천자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천자에게 허락을 받고 왕위를 이제 물려받았으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순임금이 당군왕검을 이제 천자를 찾아뵙고 그것을 이제 아련하는 것을 그 구절을 나타낸 건데 중국 쪽이나 그리고 우리나라 사학계에서도 이것을 천자를 찾아뵌 것으로 해석을 안 해요 해석을 안 하고는 여기서 나오는 사근동우에서 동후 그러니까 동쪽의 후, 후자를 지금 제후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학자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순이 천자였고 당군이 동쪽에 있는 당군이 제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자는 제후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숭망질 사근동우 이 구절이 나오는 서경을 통해서도 확인이 돼요 19대 반경 때의 기록을 보면 고후라고 나옵니다 높을 고자를 써서 고후 그리고 22대 무정 때도 기록을 보면 고후가 또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고후는 뭐냐면 높으신 임금님입니다 높으신 임금님 그러니까 중원 지역의 반경이나 무정보다도 더 높으신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후라는 것에서 후는 절대로 제후가 아니고요 고후는 천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21대 때 무정 때 그 서경의 기록을 보시면 선왕이라는 것과 고후가 동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선왕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왕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고후는 높으신 임금님 이렇게 해서 제후로 해석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천자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근동후에서 근이라는 것 자체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문안을 드릴 때 근자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임금의 윗사람으로서 천자로서 단군안검이 계셨고 순은 이제 왕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단군안검을 아련을 하고는 허락을 받는 그래서 중국 역대 왕조사가 그 단군 천자국의 승인을 통해서 왕조들이 많이 바뀌는 모습들이 그 후대에도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 후자가 정말 제후였다면 근자를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 근자 자체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인사 가는 거니까 근으로 보거나 아니면 후자 자체만 하더라도 이미 이것은 이제 제후국이 아니라 천자국을 찾아뵙다라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정사인 25사의 천머리 삼하천 4기의 오재봉기를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좀 전에 보셨듯이 요순 정권 이왕이 단군조선의 힘에 의해서 요에서 순으로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순이 그러면 감사의 예를 표해야 되잖아요 인사를 드리러 와야 돼요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순임금이 단군조선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요임금으로부터 통치권을 계승한 첫 해 2월에 동방의 군장 여기는 이제 정확하게는 동방 군장이라고 나오죠 동방의 군장에게 인사를 드리러 왔음을 4기 5제 봉기에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또 이어서 보면 동방의 군주를 만나 역법을 고치고 음률과 도량형을 통일하였다 라는 내용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역법이라든지 음률이라든지 도량형의 통일이라는 것은 천자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천자의 고유한 권한을 따라서 이걸 다 통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순임금은 단군조선의 제후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또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군왕검에 대해서 속속들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카자흐스탄에서는 고려인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상징 또 뿌리 근원으로 단군을 선정을 했고 그 단군을 기념주하로 만들어서 발행을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땅에 사는 우리 민족보다 더 단군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과 또는 그 상징성을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 단군왕검님들께 조금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자 지금까지 단군왕검님의 시대와 단군왕검님의 정체와 또 가계와 또 단군왕검님의 내각 정부까지도 살펴보고 그때 당시에 중국과의 관계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단군인검이라고 하면은 좀 그냥 상상 속에 신화적 인물로만 머리에 떠오르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녹음을 들으시면서 한번 다시 한번 단군에 대해서 단군은 실제하고 우리의 실제 국조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되새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교수님 마무리하시면서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현금의 우리 매국사학에서 단군을 어떻게든지 없애고 신화로 돌려가지고 자기 자신들이 고수해온 식민사학의 이론을 더욱더 체류하는 적폐 이 적폐를 우리 국민들이 진실로 제대로 알아가지고 더 이상 이들이 우리 역사를 모독하고 역사를 파괴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진실한 대한민국의 역사가로 돌아오기를 대한민국의 역사가들로 돌아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그 바람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박 씨님 네 오늘 알아본 것을 정리를 하면 단군안검 문원상으로 봤을 때 무진연 정확하게 BC 2333년이고요 그리고 유적으로 봤을 때 강화도 만인산 참성당과 같은 단군시대 유적이 있었고 그리고 부인인 하백여가 계시고 자손인 부루와 같은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신화가 있었죠 팽우 신지 고시 성주와 같은 그런 신화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의 요순과 같은 요순과의 중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아본 것은 뭐냐면 단군이 실존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신화가 아니라 실존 인물이라는 거고 그리고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알았다 그런데 일제시대를 거치고 지금의 식민사학 매국사학으로 가게 되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단군이 신화이고 단군이 실제 허구의 인물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국조인 단군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어떤 뿌리를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단군 안검을 집중 조명하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했었던 곤지곤지 잼잼 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유적들 강화도 마리산 참성당은 4천 년이 넘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풍습들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걸로 미뤄볼 때는 단군 안검이 4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직도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계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 단군의 흔적들 그런 역사적인 산물들을 그것만 보더라도 단군은 정말 실존했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실제 47분의 단군이 계셨잖아요 그분들의 역사를 한번 핵심 위주로 훑었으면 좋겠어요 배달국 때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문화의 그 기반이 되는 토대들이 만들어졌는데 조선 때는 천자국으로서 완전히 자리를 잡은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왕조사에도 굉장히 깊이 관여를 했었고 또 서양 저 멀리서도 조공을 바치러 오는 그런 역사들이 문헌을 통해서나 유물 유적을 통해서나 남아있습니다 기회가 될 때 47대 단군의 그런 핵심 역사를 살펴보면서 고조선의 그런 위대함을 다시 그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있는 역사 그대로의 역사를 추구합니다 역사이다는 자 오늘 세 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많은 분들 후원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말 그대로 꼬인 역사가 확실하게 풀어지는 역사이다 사이다 같은 역사이다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그리고 또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주변에도 역사이다 많이 소개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엄허나님 오늘은 제가 음 아아 이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자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불편하셨던 점 있으시면 후기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또 감동받으셨던 일 있으면 남겨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단군왕검 스페셜 에피소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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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